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던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울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의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도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느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도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부리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명 가량이었다.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가 오천명을 먹인 시작입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오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가지고 있든 오천명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빵을 주님께 내어놓은 것이며 주님은 그것을 받고 찬미를 들이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바로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남겨두고 나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턱없이 부족한 음식이지만 자기들만 먹자고 남겨둔 것이 아니라 내어놓은 것이며 그것을 받아들고 자신이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천명의 사람들 중에 자신이 품고 있었던 빵을 내어놓게 됩니다. 누군가 나누기를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자신의 것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나누고 채우며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가진 빵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품에 빵이 있지만 돌아오는 바구니에 빵과 물고기가 있기에 자신의 것은 숨겨두고 남이 내어놓은 빵을 먹으며 자신의 품에 있는 빵을 지킬 수 있음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위를 돌아보며 이상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배불리 먹은 사람들의 표정이 매우 밝아 있습니다. 자신의 표정과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내어놓아 나눌 때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음을 배운 사람들의 표정과 자신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며 다른 사람들이 내어놓은 빵을 먹으며 만족해 했던 자신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자신이 가진 빵이 드러날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들은 서로가 흡족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나눔을 감사하게 바라드리며 자신들이 그 나눔의 작은 부분이나마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이 숨긴 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내어놓기 시작한 빵이 열두광주리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열두광주리의 빵이 남음으로써 예수님의 기적은 완성된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조금씩 내어놓음을 통하여 하늘의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기적을 의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만의 이익을 차지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은 뇌 속에 있는 욕망을 내어놓음으로써 열두광주리를 가득 채울 때 우리를 삶의 기적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겨놓고 있는 여분의 빵은 자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의 시작은 부족하지만 자신의 것을 내어놓음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 없다고 생각되는 재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적의 시작임을 생각하며 복된 월요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활천성당 주임 고원일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고원일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 공인회계사 임만섭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